나 뜯는다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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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모르지? 어? 나 진짜 할인하는 거야. 이걸로 하면 끝이야. 아 뛰지 말이다. 아니 자꾸 나를 뛸려고 하니까 안 뛸 수가 있어. 우리한테 저렇게. 아니 안 뛸 수가 있어야지. 개리야. 가지 마 가지. 아니 아니. 야 요정아 너랑 나랑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 그 환영을 내보내서 아바타 끼를 싸우는 걸 내가 해볼게. 다 돼. 야 분명히. 뛰지마. 뛰지마. 아바타야 싸워라. 얍! 어! 어! 뭐야? 나? 나? 어. 나 없어요. 나 없어요. 형 뭐해? 왜 이래? 왜 이래? 나 없어요. 이리 와! 왜 이래? 아니 형 왜 이래? 형 왜 이래? 형 왜 이래? 형만 아웃게 해. 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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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해. 어 붙여야지. 아아아. 하하하하 아아아. 아아아아. 나의 환영은 한 사람이 더 됐으니 이제 한 사람 방에 돌아 opt이 시키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남아 있는 5명 중에 한 사람의 일표를 빨리, 빨리 타도록 해. 진짜가 푸는 편에 곧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지. 지금 유저귀를 잡고 있잖아. 나가고 봐라 봐. 형님, 대리 잘해요. 나도 봤어. 이게 기술이 좋아, 형이. 운동 오래 해가지고. 한번 1대1 한번 하세요. 야, 거의 장사지, 장사. 잠깐만. 강강좋을래 하나? 우와, 진짜 빠르다. 어, 저게. 어, 거의 못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왜 저런 상황이었는데. 미안해. 되게 힘들어. 기억을 잊어라, 얍. 너는 웃음할 수 없다, 얍. 내가 웃음할 거야. 알지? 나는 걸그룹도 뭐고 다 안 봐줘. 한 번 한 번 한 번 싸우는 거야. 내가, 나도 없어, 내가. 오늘 런닝맨은 내가 웃음한다. 아, 또 있네, 문이. 상관 가시죠. 아, 재밌네. 네, 그렇지. 야, 이거 완전 분위기가 장난 아니구나. 여기 밑에가 지하로 내려갔는데였나 봐. 여기 못 타고. 와, 불이익이 있네. 와, 여기는 그냥. 야, 이거 자체가 저거다. 박물관이네, 박물관. 그치? 그치? 이거 문, 우리 문 쳐는 게 있다. 뭐야? 그 철문 모양이잖아. 이제 남은 사람은 네 사람이군. 유정이를 만날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